광주 북구는 지역 내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안정망 강화에 나섭니다. 북구는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안심동행 어플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최소 12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긴급 구호 메시지를 발송해 긴급 상황에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나기 물품 제공과 함께 주민 자체를 통해서 돌봄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상승과 1인 노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